네 강프로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봅니다. 이수 페타시스 지난주에 등락률을 보면 2%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초반에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11%까지 고가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지난주 수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날 발표가 됐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주간 등락률을 기준으로 2%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주간 최고치 한 11% 정도까지 상승폭을 넓혔다는 점 두 자릿수를 달성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게 이수 페타시스는 엔비디아하고 직접적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PCB 쪽이겠죠. 그리고 AI 가속기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PCB와 AI 가속기 지금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하나 빠졌어요. 전기. 근데 전기 관련된 것도 약간의 조금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지금 전기 부족 사태로 인해서 LS 관련된 종목군들 전기 전선 변압기 이쪽 엄청 강합니다. 말도 안 되게 강해요. HD 현대 일렉트릭, 가온전선,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있죠. 어마어마하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도 8.7% 강세를 보였습니다. 3월부터 폭등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력을 계속해서 쏟아넣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체에너지 관련된 내용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게 뭐예요? 수소 그리고 원전 이쪽입니다. 이쪽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죠. 탄소 배출이 없다는 점. 무탄소 이게 중요합니다. 그쵸? 근데 위험하다는 단점을 잡았어요. 그쵸? 그게 원전에서는 SMR 방식 그리고 수소는 계속해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돼서는 앞으로 무언가가 나왔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미국에서 수소 관련돼서 뭐가 나왔든 원전의 SMR 방식이 진행되든 가장 원론적인 부분. GPU를 포함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CB. 그쵸? PCB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 그쵸? 전도율이 높은 부분. 이런 부분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물 붙듯이 쏟아 넣을 수는 없다. 지금 물도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PCB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PCB에 대한 진입장벽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PCB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영위해왔었던 쪽이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까요? 아니면 새로 진입해서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나타난 뭐 그런 쪽이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어떤 그 가능성을 봤을 때 뭐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기존의 업체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 그쵸? 그 모든 내용들을 데이터화 시켰을 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 그 방향성이 잡히기가 훨씬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것. 강한 종목을 매수하자. 기존에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강한 종목을 매수하자. 그게 호재가 있는 종목이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걸 모르면 주식시장에서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 호재가 있다는 것이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았을 때 내가 어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 내용 보시면 그래요. 자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457%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격을 기준해서 매매를 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입니다. 자 이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조회를 눌러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했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나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자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실제 매매를 한 내용이고요. KBI 메탈 최근에 이것도 전기 관련된 내용이. 자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한 결과 5월 24일 5% 수익 보고 매도를 했고요. 쭉 내려보면 14.1%의 수익을 5월 8일날 보고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재룡 산업 몇 프로 34% 며칠 3일. 그쵸. 그리고 뭐 일진 전기 동일하죠. DI DI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 전부 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죠. 26% 22%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모두 돌파 구간에서 공략했고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수페타시스 뭐예요. 신고가 구간. 제가 공략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보세요. 8시 54분, 8시 54분, 51분, 51분 전부 다 장시작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가격을 잘 모르겠다. 그쵸. 그리고 이 수페타시스의 신고가 구간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효율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하시면 주식투자의 인생이 막힐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가격을 잡는 원리,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는지까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페타시스, 제가 왜 공략을 하는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이 수페타시스는 주봉으로 봤을 때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냈습니다. 근데 그 상승을 낸 게 5월 8일, 5월 초부터 시작해서 고가 나온 거 언제예요? 거의 한 8배 정도 올랐는데 7월 달, 두 달 정도,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밖에 가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시세라는 게 이렇게 단기간에 보고 끝냅니다. 내가 올라가는 거 다 보고 확인하고 매매하잖아요. 그럼 떨어지고 그쵸. 여기서 고민하게 되죠. 근데 그 고민해봐야 답이 없을 겁니다. 왜? 아니 성장하는 건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을 보게 되면 돌파 구간, 언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만약에 엔비디아 쪽의 시세가 꺾였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는 이번에 실적 발표도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발생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젠슨왕 CEO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랑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PCB가 있고 AI 가속기. AI 가속기 관련 매출은 AI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23년 1분기 기준으로 AI 가속기 주문이 전년 대비 8배 증가해서 364억에 달았습니다. 분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24년에는 이 비중이 최소 30%까지 차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PCB보다 AI 가속기를 더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는 게 어디부터 나와요? 가격부터 나와요. 실적 증가보다 가격 증가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 가격대를 이해했을 때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가에 잡는 건 포기하자. 그래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실제 실시간 타점으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그렇죠. 원리죠.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수 페타시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단기는 2주입니다. 아까 전에 제 매매 내용 보셨죠.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이수 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